공룡 공룡인데 이번에 만드는 공룡은 공룡은 공룡인데 무서운 공룡이야. 무슨 공룡? 피라노사우루스 어 맞았어요 피라노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에요? 육식공룡이에요? 육식 육식은 풀을 뜯어먹어요 아니면 같은 동물을 잡아먹어요 동물을 잡아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공룡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어요 무서운 공룡인데 분홍색으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자 이거를 아니 무서운 공룡은 분홍색이 아니고 까나색이 아니에요 아하 아하 먼저 이거를 작게 하나 만들고 약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서 돌려줍니다 그럼 귀여운 색을 안으로써 그 다음에 이거 조그만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피라노사우루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달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방울을 또 하나 만들어서 삼아당겨서 비틀어줍니다 이제 여기서 작은 방울을 세 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대고서 여기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고 갔습니다 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대고서 돌려주고 갔습니다 자 자 얼 무서워라 무서운 공룡이 됐어요 자 이제는 앞다리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앞다리 두 개 자 이제는 몸통을 만들겠어요 몸통 그 다음에 뒷다리 두 개 허구 남은 거 꼬리 이거는 눈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고 여기다가 눈을 딱 붙여가지고 무서운 히라노사우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도 하나 만들les 코는 이걸로 해가지고 енииMay давайте 먹어보자 으아아아아아악 다가 먹겠다 우와 내가 이게 없는데 응?